저거도 말이야 저거도 엘리트 날먹어야지 오잇 아니? 아니? 아 이럴거면 1턴 51일 넣고 10턴 풀 주세요 참 참 참 반성 플러스트 반성 플러스 키우 크로레모가 박지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탐소 탈출만 되고 리듬이 안 돼서 계속 머물기 때문 어? 신경독 쏙에는 가면 도룬이 안 돼서 도룬이 안 돼서 뚱롱 뭐 소원 도룬이 안 돼서 롱롱 빅 크로롱 침 롱롱 액 스킬 롱롱 롱롱 엌 롱롱 똥중 총매 아이고 1박부터 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슬라임이 없는 곳에서 이정도의 독하드를? 앗 분열이잖아 뭐? 고수 제구력과 지옥에서 맡겨야겠네 포션 먹어야되나? 다음 턴에 먹어도 되나? 26 다음 턴에 먹어도 되겠네 갓 갓 털 까비 지내 아홉장 판도라 참기 못참지 잔잔 애매한데 쪼개는 가면 믿고 제거 좀 할까 깎아 털이니까 불 많이 보고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 좀 하고 부적? 부적 사면 제거 애매해지는데 제거할 것도 그렇게 없네 그래서 돈 좀 나와야 제거가 되는데 아 인공 물드 아 인공 물드 강의정도면 지금 강력함 아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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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nough energy. 하하 멋대로 해보아라. 안녕. 공중특. 고개 좀 빨리 좀 줘봐. 아이고. 속속해요. 둥 땡스. 뚱땡이. 떳. 헷갈릴듯. 명치를 쳐요. 도림캐쳐. 도림캐쳐. 아으. 아으. 아. 방에 먼저 썼어야지. 폭주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폭주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서 서훈하님. 시체. 시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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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할 곳도 얼마 없대. 근데. ㅊ. 지ой어. cirرو사. say. 지붕. 맞이. vet. 안 와. 나만 장난? 쓰레기 이벤트 가방 이미 시간 끌리면 죽는다 혹은 잘 들어왔네 치밀한 계산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창문 열면 목이 닳으면 남발 뻘이라 행복해요 뼈아홍 맞아요 폭주 랩사기 근저사기 아니 제거하기 잘못 말함 일단 지워 파격을 나 주소 나 주소 동문성 명체와도 강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권전이 없네 쓰리김 반드시 죽인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죽거나 죽이거나야 해시 아니 압도 집어서 강화니까 압도 뿔 주네 클더스틱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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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천 벤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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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댐 야비뿔 야비조무송 그냥 영 채워놨을걸 영 채워놨어 영 채워놨어 영 채워놨어 영 채워놨어 주워줬던걸 리어 버퍼특 1된 나그 오우 강화 오졌다 아이고 대어수화 매우 강해진 작은 깎아 적 많이 나올수록 힘든데 정말 많이도 나왔네 어? 아니 작은 깎아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이고 총에 나온거 정말 좋은데 강해님 안팡 안팡 도시 화이트 방해님 그누가 방해님을 모함하더라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방해를 지우지 않은 결과 애들 많을수록 힘든 덱이어서 힘든 덱이어서 까까가 제일 힘들었다 아니 미친 항해 안지운 판다니 승리로 이끌어줘 아이씨 괴로그 어디가네 아이씨 죽었자 샷 콕쥬총맹 콩맹콕 사망 콕쥬 어 아아아아 무력화 필요 없지 않나? 인공물 깔 수는 있는 듯 홀드가 충분하지 않아요 공격 카드 영장인데 이거 사서 뭐냐 목말라서 샀다 공매를 줄 순 없지 버퍼트 공격 카드 공격 카드 아잇 드로 애매한 것 봐 개도 점마들 절대 따로 안 잡히더라 아잇 드로 개스레이가 내 찬상도 찬상도 어디서 뭐냐 투맷을 수밖에 없다 이기긴 이겼지 평상 두 개 쓰면 어쩔건데 헉 우탕을 하지 힝 잡색 진짜 이지하게 이겼네 체력 낮아서 좀 위험하긴 했는데 와 3742점 334 엘리트 지존 강한 사일런트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끝까지 도구로 가미우아 사망 다avendet 그리고 활용하는 거 came 두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